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이 벗고서 두꺼운 영웅도로 편들러 왔습니다 오늘은 낙지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봅니다 잡힐지 안 잡힐지는 볼목입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서 유흥낙지가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 것 같고 10마리이네 수온이 많이 올랐어요 얼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역시나 오늘 낙지는 유흥을 그냥해서 쉽게 가져갑니다 쉽게 또 또 갱이를 챙겼어요 혹시나 발레미니들 있으면 한번 잡아볼까 하고요 잡으면 좋고 안정은 못 잡으면 하셨고 출발해봐요 자 뵙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토요일이라 낙지 얼굴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보이겠죠 조금 늦게 왔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안쪽에 사람들이 많아요 잡을 때는 있겠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나 뒤져볼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썰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닙니다 오늘은 다리빨로 물이 굉장히 세요 물색은 잘 보이는데 그래도 저 위쪽에서 사람들이 들어다녀서 껄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껄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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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beings 아 아 이 Tai 저의 아카지 포인트 아직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은 거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카지가 있나 있나 낙지가 있나 미역은 아직 한참 잘하고 있네요 물속에 미역 보이시죠? 이곳 영덕 미역이 좀 맛있어요 일단 봐서 나가기 전에 미역 뜯어갈 수 있으면 못 뜯어 가고요 없으면 말이에요 무사 해치고 오느라 힘드네요 아이고 삼차 이제 낙지대로 갑니다 낙지 아직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조금 이따가 봐요 지나갔네요 빨 물이래요 빨 물이래요 빨 물이래요 빨 물이래요 사람이 지나갔대요 아무것도 안 보일 거래요 망했대요 다시 흘러가 봐요 구역 뜯어 아쉽네 어우 쉽지네 깔머리끼네 아이고 다 빨무지네 발자국 천지나? 발자국 이 그릇물이 와야되나 그릇물이 와봐요 살고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빨물들어 버렸으면 럭귀신가봐요 왜? 왜 이렇게 빨무지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럭 럭 럭 럭 럭 럭 아쉽 럭 아쉽 야 딱지다 후 돌 사이에서 딱지 나왔습니다 아쉽 펭쥐 행제 행제 오 바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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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 에이 박사지는 놓쳤어 박사지는 놓치고 낙지 만져도 없네 아 여긴 미역 싫어네요 미역이 아주 좋아요 미역이 여기가 참 빨리 자랐네요 야 박사지 야후 박사지 앉아있어요 박사지 또있어요 또있어 박사지 야야야 또있어요 또있어 박사지 잡았어요 오늘은 추워서 해야지 나무래요 공작도 느리고 그래서 잡기가 좀 소홀해요 이렇게 또있죠 또있어요 여기 야야야 야야야 박사지 이리와 이씨 이리와 이씨띠 흐르는 쪽에서 흐르는 쪽에서 삭제를 하니깐 딱딱 방생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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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서 먼저 해야되는데 마음만 급해서 여기 또있네요 박사지 박사지가 아직은 추워서 이렇게 해야되면 여기가 너린보 거북이 여름보 거북이 근데 왜 이쪽은 바람이 불지 한쪽은 바람이 불고 애가 조그매다 조그매요 그죠? 버려 조금 더 사이즈 좋은 놈으로 배면 잡는걸로 오늘 보물이 보이려나 안보이려나 보물이 이곳은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보일지 안보일지 모르겠어요 바카지는 봤구요 야야야야야 노트냐 이리 나와 에이 도로 사이에 끼었습니다 바카지가 끼었어요 안나오네 하우 다같은 tac 놓쳤어요 밋카지로 step 다같은 아 낙지 대가리 같은 돌이네 이리 왜 자꾸 꺼지지 지 맘대로 꺼져요? 희한한 핸드폰이네 내가 끈게 아닌데 바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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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네 바깥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방이 시원찮아서 잘 안들어가요 바깥이 아기저 caffeine 날아오라 니단해 요런 파이퍼 왜kor 지금까지 경험해가면 오! 또 있네 돌이 서 있길래 눕혔다니 한 마리가 뽕 나오네 어? 도망갔어 발칼이 또 잡았어요 안 보이네 들어가버렸네 아쉽게 이곳은 불빛이 지나가고 뒤돌아서면 또 보이고 그래요 얘들이 아직은 탈발하지가 못해요 저거 멀리 왔어요 걸어서 여기서 소라가 올라왔나 한번 보고요 막지가 있느나 한번 보고요 물색은 보이나 해야 될 것 같아 안 보이겠나 하는 거고 이 느낌은 바람이 불어서 안 나올 것도 같네요 조금 얕하니까 돌아보겠습니다 네 맘대로 꽂으니 심지어는데 동네이네 아유 그래요 온통 물속에 발시가 있어요 요렇게 왜 이러지요 원상이 많아서 그러나 저장이 안되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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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뭘 봐요 안 보여요 탕므이에요 탕므 아유 아유 멈췄어요 멈췄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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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낙두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유 얘가 지금 돌아다니네요 월살에 쩌밀려서 그냥 드러운 것 같은데 아유 쩌밀네 아유 잘 나붙었어 하유 물거래서 한 마리 드셨어요 또 보일까요 이게 왜 혼자 꺼질까요 주만대로 꺼지는데 왜 꺼지요 왜 꺼져요 왜 꺼지 왜 꺼지냐고 벽은 깊은 데는 안 보여서 발목 정도 아주 얕은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다 나왔어요 땅이 물 많이 빠지는 날이라 하는가 땅이 넓은게 드러났습니다 아주 넓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물이 많이 빠져서 왔는데 물이 많이 빠져서 왔는데 바닥에 소라 보니까면 눈여기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냥 맨땅이에요 이러면 또 소라 안 나올 텐데 아쉽네요 이제 간주시간이 다 됐어요 가끔 있으면 물이 많이 밀고 올라올 텐데 물이 많이 밀고 올라올 텐데 물 소주 보고 보여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낙지가 3마리에요 낙지가 3마리에요 3마리 소라 2개 3개 낙지 한 10개 되네요 나는 감사합니다.